구마신당 구마신당 안녕하십니까 구마신당입니다. 이제 곧 겨울이 시작되었어요. 많이들 추우시죠? 감기 조심하시고 올해 지나가는 올해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구설수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에는 손님들을 보다 보면 다들 인간사회 직장에 사람들이 시기 질투 구설 이런 것들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구설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유 없이 구설, 시비, 질투가 따르지는 않거든요. 그게 꼭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본인들은 나는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한다.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근데 그 말 끝에 사람들이 서로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싸움이 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본인의 잘못된 거는 사람들이 사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구설이 날 수도 있고 시비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는 속에 담아두지 못해.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야 돼.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해야 돼. 난 뒤끝이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자기가 화가 풀릴 때까지 다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은 그거를 다 들을 때까지는 그에 대한 상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본인의 성격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긴다는 거를 전혀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다 어떻게 보면 잘났다고 잘한다고 착각 속에서 살 수가 있거든요. 옆에 이렇게 있기에는 너무 강한 성격이에요. 너무 자기 멋대로 하거나 본인의 생각으로만 끌고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주위에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위에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구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관계를 정말 잘하고 내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옆에 사람의 말을 길을 기울이는 것도 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식이랑 질투, 구설은 인간이 만들어낸 욕심이에요. 직장에서도 상사들과 우리 외에 그런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부딪히거나 분쟁이 일어나도 그래도 그거를 피해가지 말고 차라리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끊을 건 끊고 이어갈 건 이어가서 구설보다는 차라리 해결이 더 빠르지 빠를 것 같아요. 왜? 너무 잘났거나 너무 못났거나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너 잘났다. 네 똥굴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이기 질투해서 왜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거나 진짜 뭐 위에서 왜 우리가 왜 막 이렇게 밀어내거나 본인 스스로가 그 귀에서 못 견뎌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비밀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는 있지만 그거를 자꾸 발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발설하는 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진짜 오해를 받아서 그게 구설이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시비가 되어서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라고는 하지만 입이 근지근지 거려서 말을 꼭 해야지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방의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은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진짜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싸움이 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말 한마디를 해도 진짜 신중하게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이치에서 그 사람을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조심을 해야 돼요. 사실은 뭐 구설이라고 하는 게 이 입으로 나오는 말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해서 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한다 하면 우리가 그런 시비나 구설이 조금은 줄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유대관계가 조금 좋아지려 하면 그 상대방한테 어떻게 다가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상대방이 나한테 말했을 때는 나는 이래서 뭐 이런 말은 나는 정말 듣기 싫던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본인도 그렇게 그 상대방한테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가 평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일을 해도 일은 힘들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가 제일 힘이 들지 그래도 배려하고 위할 줄 알고 먼저 생각을 한다 하면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도 떠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먼저 어떻게 다가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라고 한 번쯤 생각하신다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점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화신당이었습니다.